그 변화의 의지를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통합지대회 관련된 얘기도 있었을까요? 네, 그걸 거부했습니다. 단합을 이뤄내고 그 힘으로 우리 국민들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총리님 다시 한번 깊이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당연직 제외하고 나머지 8분 중에서는 우리 김혜지 의원 빼고 나머지 7분들이 정치권에 그동안 활동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는 특징 외에는.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김현전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현정 전 대변인.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5개월 만에 이루어진 만남이었지만 양측의 이견은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좀 예견이 됐었죠. 왜냐하면 대표를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를 뿌리자라는 요구에서 한치도 더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보고 사퇴하라는데 어떤 거기에서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사실 없는 만남이었다. 그래서 신당 창당을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아마 오래전부터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마음을 굳힌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최성 전 고향시장이라든지 이석연 전 의장, 국회 부의장께서도 탈당을 먼저 선언하고 이낙연 전 신당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주로 주장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법 리스크는 여당에서 만든 프레임이기도 하고 또 채찍근인 분이 대장동 사건을 언론에 제보해서 시작된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도 그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통합을 통해서 그리고 당 혁신을 통해서 총선 승리로 나아갈 때이지. 괜히 당의 사퇴가 당을 대표를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요구를 해서 이것이 결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석 대변인. 이낙연 전 대표는 회두기 끝나자마자 제 갈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신당 행보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제 만남은 애초부터 헤어질 결심을 하고 명분 쌓기용으로 만난 걸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아주 오래전에 결심한 것으로 보여요. 어제 결렬됐다고 해서 어제까지는 결과 보고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상당 부분 결정을 해놓고 어제 최종적으로 한번 보자. 이 정도 의미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어제 만나서 이낙연 대표를 아마 품에 안을 수 있다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안 했을 거고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총리분들의 여러 강권에 가까운 권위에 따라서 두 분이 어쩔 수 없이 만난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김현정 대변인. 이낙연 전 대표는 새해 첫날 행주 산생에서 신년 인사회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신당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까요? 일단 어제 만남 이후에 기자의 질문에서 그냥 그거는 단순한 신년 행사일 뿐이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보니까 행주 산성에서 하는 신년 인사회가 날씨 때문에 아마 취소된 거로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다른 장소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3일 정도의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힐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조만간 원래 원칙과 상식에서도 1월 첫째 주까지 지금 12월 말에서 1월 첫째 주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답변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신당 창당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최근에 전직 두 총리가 움직였잖아요.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나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정세균 전 총리는 현의 살수, 필요할 때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별 성과가 없게 된 거죠. 그렇죠. 현의 살수, 낭떠러지에서 잡았던 손을 놔라. 그만큼의 결계인 행동을 보여달라. 그 얘기는 대표직 사태까지 고려해달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합 비대회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한 울타리에서 민주당 세력들로 단일 대우를 이루어서 총선에 임하자 이거였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당대표 그만두기가 굉장히 어렵죠. 애초에 당대표직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등등의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방비책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를 놓으면 공천 과정에서도 본인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것이 결국 어제 이낙연 대표와의 만남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연히 당대표 사태를 전제로 한 만남은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냈잖아요. 한동안 비대회의 국민의힘이 본격 출범을 시켰습니다. 결국 혁신 경쟁이 예상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으킬 새로운 혁신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당 공관위원장이 선임됐잖아요. 그래서 공관위가 꾸려지고 있는 과정인데 공정한 공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당은 아시겠지만 시스템 공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천 잡음으로 공천 파행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인재 연기 관련해서도 좋은 인재들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총선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당 혁신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지금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제대로 잘 당 혁신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바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세계 국정조사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상병 순직한 수사 외화 의혹이라든지 등 오성 지하자도 참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사사기 특별법 이런 것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당에게 잘 요구하고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에 총선 실무를 담당할 사무총장 여우드 연구원장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사무총장의 초선인 장동혁 의원을 임명했는데 파격적인 인사도 이런 평가네요. 엄청난 파격이라고 볼 수 있죠. 기존에 사무총장 하면 당 3역 이래서 굉장히 무거운 분들, 한 3선 정도 되는 분들이 맡던 자리입니다. 직전에도 이만희 의원, 재선 의원이 맡았던 직인데 초선 그것도 재보궐선거로 들어오신 1년 반 정도 되신 분이 맡았다. 결국은 능력과 성과 그 기준점만 보고 한 인사다. 관례를 탈피했다. 여의도 연구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국회의원들이 원장을 했었습니다. 또는 교수님 정도가 했었는데 완전히 여론조사 전문가를 그대로 원장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총선에 임하는 공천 작업에서 적어도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순도 높은 것을 뽑아서 공천에 반영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네. 민주당, 정의당, 야권이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 하루 뒤에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이 여야 대표로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날 선 얘기들은 없었는데 두 사람 만나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신임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가 선임되면 예방적 차원에서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했던 예방이었는데 사실 그전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주호영 의원장 시절에는 피의자 신분을 해서 예방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가셨는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되고 우리 야당을 찾아서 예방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자리에서 민감한 특검의 문제 같은 것은 일부러 서로가 피했던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한 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와 관련된 전세사기특별법이나 이태참사특별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자 이런 제안들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여야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사실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것은 한동훈 비대위가 사실 지금 지난 강국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비대위가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다시 비대위가 들어온 것인데 그럼 그때 나타났던 민심을 받들어서 그거를 해결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취임사라든지 언행을 봤을 때에는 주로 야당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쪽에 너무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민심을 제대로 받는 것이 결국은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심을 얻는 선의의 경쟁을 여야 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민들의 관심도 바로 그 점일 겁니다. 과연 대화의 타협이라는 정치가 다시 보완돼서 될 수 있겠느냐 이 점인데 한비대위원장은 서로 무용한 힘겨루기나 감정싸움을 하지 말고 결정하겠으면 둘이 서둘러서 하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존의 여당 당대표의 화법을 구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언론에서는 두 분이 만났을 때 굉장히 뭔가 불꽃 튀길 것 같고 악수를 어떻게 하느냐, 인사하는 각도가 어떠냐 여기까지 관심을 가졌는데 딱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군더더기 없이 그냥 결론으로 가서 별 문제 없으면 결론 냅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약간 이재명 대표에게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금 소수당이기 때문이에요. 소수당이라는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권은 하고 있지만 적어도 의회 권력 관계에서는 야당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들어온 비대위, 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것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해석되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등 이른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두 사람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의 조율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만남이고 예방이기 때문에 서로의 덕담을 주로 주고받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살짝은 뼈 있는 말도 한마디씩 하곤 했는데 특검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워낙 첨예한 것이고 서로 협의나 이런 가능성이 전혀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공방을 벌일 필요는 없었다는 판단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노인 폄하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국민의힘, 민경호 비대위원, 결국 사퇴했습니다. 한동훈 후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자의일까요? 아니면 언제라든가 무원의 압력 이런 거에 좀 있었을까요? 자의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금요일에 처음 저희하고 상견례하고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뭔가 좀 압박을 받는 듯한 모습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많이 좀 부담을 느끼시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 본인의 거취 여부에 따라서 새로 출범한 비대위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심한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경호 비대위원 사퇴하기 전에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만간 대한노인을 찾아가서 다시 사과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는데 민주당도 전에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른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비하성 발언 때문에 대단히 곤욕을 치렀는데 좀 아쉬운 건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법무부 장관 시절의 인사검증에 대해서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의 지점이 꽤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비대위가 출범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인자다, 이런 한계들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의 선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주로 민주당, 야당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했던 인사라든지 또는 99유튜버 등에 출연해서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노인이나 또는 여성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막말을 했던 그런 인사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박은식 비대위원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태를 하게, 박은식이 아니라 인경우 비대위원도 그것 때문에 사태를 하게 되었는데 박은식 비대위원도 지금 여성 혐오 발언, 결혼과 출산의 결정권자는 남자다. 이런 발언도 지금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었다가 다시는 자기는 현재의 박은식은 이승만 대통령은 복권시켜야 된다. 또 이런 역사적인 막말을 해놓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박은식 의원에 대해서도 조기에 비대위원장께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희석 대변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보니까 하루 일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관위 구성이라든가 여러 현안으로 분주했을 텐데 지금 어떤 점을 가장 고민할까요? 일단 공관위원장, 특히 공관위가 출범해야 하는 시한이 저희는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0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한 열흘 정도 남았죠. 그 사이에 공관위원장, 거기에 공관위원 다 이것을 선정하려면 굉장히 큰 작업이 됩니다. 성격 여부, 그리고 어떤 분을 위원장을 하냐가 제일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서 그동안 인유한 혁신이 출범 이후에 계속 회자되어 왔던 22대 총선 공천 방향, 즉 희생과 헌신, 이것이 국민들께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저희는 봅니다. 이것을 계속 관찰할 수 있는 공관위, 공관위원장 선임, 이것이 돼야 한다. 과연 어떤 분으로 내세워야 저희가 얘기한 공천 방향이 국민들로부터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한동훈 위원장의 고심도 지금 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기존에 거론됐던 정치인이 아닌 비정치인 쪽에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잖아요. 혹시 듣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들은 건 없고요. 그런 방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사무총장, 또 여의도원 권장 인선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색깔과 굉장히 유사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존 정치권하고 그다지 큰 인연이 없으면서도 제대로 민심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원장 인선도 그런 방향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민주당은 임혁백 고려대 명예기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진보 정치학자로 개파색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만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 인선에 대한 대체적인 내 외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런 평가보다는 오히려 지금 공정한 공천을 위해서 외부 인사로 했다는 의지의 표명을 했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훨씬 더 많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주로 활동했던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민주주의에 되게 조회가 깊은 진보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은 사실은 대선 때 그냥 정책 제안하는 교수 그룹 중에 한 분이었지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인연이나 이런 것들도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관이 구성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원내 의원들은 거의 최소화시키는 거로 하고 원외 인사들로 꾸리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선임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사실 공천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모든 어떤 분란의 근원적인 요소도 공천 문제인데. 흔 대변인 비대위 공식 출범시키면서 내부 정비를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음 주부터 지역 행보 본격화 한다고 그러네요. 연초에 대구 오는 4일에는 광주 민주주의를 참배한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일단 광주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희 당에서 계속 쭉 해왔었던 소위 서진 정책이라는 말도 하는데 광주 특히 호남분들에 대한 저희의 어떤 자세 변화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이어서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특별히 봐야 될 것은 한동훈 위원장 73년생입니다. 저희가 비극적으로 생각하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해가 80년이고 그렇다면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 당의 당대표들이 사주의 의미 또 뭔가 변하겠다는 의미로 가서 호남민들께 접근했던 것. 거기에 더해서 아주 어릴 때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책임 여부하고는 좀 자유로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또 호남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호남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과거의 사죄에 그치는 그런 메시지에 더해서 새롭게 호남에 대해서 보수당인 저희 당이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광주 방문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기존보다는 진일부한 입장을 낼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에 대한 진정성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는데요. 김대변인 민주당에서는 권한 제거 심판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간의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를 가지고 당시에 윤석열랑 한동훈 두 분이 검사 시절에 수사하고 기소까지 해서 실제로 실현까지 나온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같은 논리로 같은 논리로 접근해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은 부부지간이기 때문에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기 부인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그런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익부 원내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적절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제 표결을 언제 할지가 관심인데요. 지금 민주당은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까? 글쎄요. 그 우려라는 그런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그렇게 낮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의 공천 여부에 따라서 소신을 바로 꺾을 수 있느냐. 그 계산을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또 만약에 그런 계산을 한다면 민주당도 공천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은 그러면 민주당 당론처럼 돼 있는 김건희 특법 찬성 그것을 계속 고수할 수 있느냐 이런 계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수가 저희 당의 한 반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럼 공천 탈락자도 훨씬 많겠죠.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미리 공천 여부에 따른 재의결 표결 결과를 예상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3기대 신당 장담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이준석께 후보로 출마했던 이른바 천하용인 멤버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이긴 경기도 의원이 탈당해서 이준석 신당 합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추가 탈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애초에 한 1년 전부터 전당대회 앞두고 천하용인이라는 4분이 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은 빠졌어요. 천하인이고 그중에 허은하 의원은 아직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1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사람이 더 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중에 한 명은 안 하기라고 선언을 했고 더 추가 탈당할 여지가 있는 의미 있는 분이 당내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탈당으로 인한 신당 창당 효과가 어느 정도는 글쎄 이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적어도 의미가 있으려면 국민들께서 딱 들어서 아실만한 현역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쯤은 같이 동반해서 탈당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없다는 점, 이준석 전 대표 탈당 기자회견에서도 혼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러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얘기하는데 정말로 있는지 여부는 실제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육선 이석견 전 의원이 탈당과 함께 이낙연 신당 행을 예고했잖아요. 추가 탈당 예상하시나요? 현역 의원의 추가 탈당은 가능성이 되게 낮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원칙과 상식의 의원 중에 한 분이 이원석 의원께서도 신당 창당은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도 한 상황이고 또 정세균, 김부검 전 총리께서도 신당 창당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 네 분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답변을 연말까지 했다가 1월 첫째 주까지 보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안에서 당내의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더 높이려는 그런 의도 외에 신당으로 가겠다 이런 것은 너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신당을 만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명분이 대단히 났기 때문에 현재 당내에서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천에 잡음이 있어서 공천에 탈락한 분들이 추후에 이렇게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탈당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자로 초대했잖아요. 올해 벌써 세 번째인데 이렇게 자주 만나는 배경은 뭡니까? 일단 10월에 만나게 되신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10월 26일에 그게 있었고 여러 가지 계기에 의해서 만나신 걸로 봐야죠. 물론 11월에 또 대구 가서 보신 것도 있지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크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겠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그 특수한 관계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어떤 고려도 작용한 만남인데 전직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이 자주 만나는 것은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지 나쁠 거 하나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날선 비판을 했던데 어떤 정치적인 복선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보수층 결집을 위한 행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달 새해 세 번을 만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이번에 신년 인사에 전국을 돌면서 한동훈 비대위도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도 출범하면서 타켓을 계속해서 야당에 대한 강한 공격,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1차적으로 일단 보수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보고요. 원래는 처음에 대전부터 시작해서 TK 쪽으로 해서 광주 쪽으로 전국을 돈다라고 일정이 되어 있던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TK 쪽 먼저 가려고 하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저격을 하니까 대전을 찍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양새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S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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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